아버님은 드셨어요 어머니 음 달다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? 나 맨날 너와 해주는 밥이랑 반찬 너무 맛있잖니 낮에도 한 그릇 반이나 먹었잖아 식욕이 막 땡기시는구나 너 위에 드럼 실력 알아? 네 며칠 전에 외출했다가 전자드럼 치는 거 보고 나 반했잖니 그러셨어요? 실전주는 다 끝내주는데 그래? 보고싶다 어머님 보고싶으시다면 보여드려야죠 지금 나가실래요? 오늘 돼? 그럼요 그래 얘 우리끼리만 조용히 나가자 네 내가 들고 갈게 원하는 건 뭐든지 미루지 말고 다루바루 해드려요 응 피곤하지 않겠어? 주암씨 피곤함은 있고요 아니야 아참 전화해서 키보드 치사는 그에다 여어야지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괜찮으세요, 어머니? 아, 네.